이거보다 높아야 돼요. 이거보다 낮으면 얘가 안 쪼진 거고요. 여기에 떡을 만들어서 떡이 딱 나오면은 그거를 그냥 떡짜리로 이렇게 잡아서 꽃가위로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. 이 꽃가위는 이렇게 분리도 돼요. 대각선으로 올려주고 대각선으로 올려주고 올려주고 천천히 해야지 얘를 빠르게 하면 안 돼요. 빼주고 올려주고 그래서 위에도 꽉 채워줄게요. 바깥쪽에 두 개 올렸죠. 어떤 꽃을 하는지는 마음이에요. 뭐 다 장미로만 하셔도 상관없고요. 안쪽에 하나 넣었죠. 그래서 두 개 하나. 두 개 하나 사이에 하나 넣고. 그러니까 또 여기 들어갈 거는 하나겠죠. 애플 블러썸도 좀 올려줄게요. 구멍이 큰 데다가 이거 윗부분이 너무 길다.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. 여러분 벌써 너무 예쁘잖아요. 꼭꼭 눌러주세요. 꼭꼭 안 눌러주셔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거든요. 벌써 예쁘지 않습니까? 약간 색떡 느낌? 근데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두시고 한을 두시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. 이렇게 밑에는 이런 식으로 퍼질 수 있게 놓고 넣고 설을 넣어줄 때도 이렇게 넣고 중지에 잘 받쳐가지고 얘를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. 꾹꾹 눌러주시고 또 넣고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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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질 수도 있고 조심하시고요. 꼬집꼬집해서 약간 막 삼각형 느낌? 그렇게 좀 만들어줘요. 참기름을 발라줄 거예요. 붓이 없으신 분들은 손에 장갑 껴가지고 바르시면 돼요. 자, 두 번 치고 설탕은 넣지 말아주세요. 고위까지 한번 해볼게요. 말차, 녹차랑 칫이랑 좀 잘 어울려서 베이킹에서도 잘 쓰는 조합이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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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런 데에 올려주는 게 예뻐요. 베리 같은 애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안개꽃이나 그런 거 봉우리 해주면 되겠죠? 10분 2 3 2 3 4 4 6 12 14 14 15 15 16 16